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적의 뒷부분이죠? 측량입니다. 114쪽입니다. 자, 이렇게 일단 110페이지, 114쪽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114쪽, 이렇게 114쪽의 지적 측량 부분입니다. 자, 그 측량의 기본, 측량의 기본 목적은 뭐냐면, 지적 측량이라는 토지가 하나 생기면, 이 토지에 대해서 세금을 거둘려고, 그 토지의 경계나 면적이나 좌표를 어디에 공부해 뭐해요? 등록하려고. 그렇죠? 그래서 여기 측량이라는 토지를 공부해 뭐하기 위해서 등록하거나, 지적 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뭐하기 위해서? 복원하기 위해서. 자, 여기 경계의 좌표면적을 측량한다,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공부에 등록할 목적으로 측량하는 것이다, 아니게. 물론 여기 이제 지적 확정 측량, 어디 도시개발사 업적에서 하는 측량, 및 지적 제조사 측량, 옛날에 일본 놈이 하도 측량을 엉터리를 해놔갖고, 자, 국토교통부 장관이 제조사 하는 거 있죠? 제조 측량을 포함한다는 점. 자, 그러면 이제 그 지적 측량이 특성인데,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으니까 신경 쓸 거 없고, 중요한 게 그 측량 대상입니다. 자, 일단 쌍가루산물의 측량 대상이 중요한데, 작년에 시험에 나왔지만, 자, 측량, 지적 측량, 이렇게, 지적, 측량. 대상이 뭐예요? 대상, 아니게 중요해요, 아니게. 아니게 중요하다, 아니게. 아니게 중요한데, 아닌 것은 이제 뭐예요? 아닌 것은 기본적으로, 자, 시험 문제에 거의 합병이 뭐예요? 거의 90% 답이에요. 그 다음에 지목변경이 뭐예요? 그게, 자, 거의 8% 답입니다. 물론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뭐예요? 기본적인 거, 일단 우리가 토지표의사항 중에서, 소재, 그 다음에 지번, 그 다음에 뭐예요? 지목, 자, 지목. 그 다음에 면적, 경계, 자표였죠, 자표. 이 6가지 뭐예요? 6가지 토지표시사항 중에서, 자, 이 면적은 뭐예요? 면적은 어디에? 대장에 등록하려고, 경계는 도면에 등록하려고, 자표는 경계점 자표등록부에 등록하기 위해서 측량을 하죠. 그러니까 당연히 뭐예요? 소재가 소재, 이 소재라든가 지번이라든가 지목 있죠? 이 소재, 지번, 지목을, 자, 소재변경, 지번변경, 지목변경 있죠? 이거 뭐가 아니라는 얘기니까, 측량 대상이 아니다, 아니게. 자, 그래서 이 지금 뭐예요?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그렇게 이해해 두시고, 6가지 토지표의사항 중에서 측량 대상이 되는 것은, 경계 면적 자표, 왜? 측량은 공부에 등록하려고 하는 거니까. 여기다 뭐 하나 집어넣자, 아니게요. 합병 하나 집어넣자, 아니 합병. 뭐 집어넣자고, 합병을 집어넣자,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그래서 뭐하고 뭐하고, 이 지목변경하고 합병 있죠? 이게 가장 기본적으로, 자, 합병이 90% 지목변경이 8%, 나머지 2%인데, 2%가 지번변경, 지번변경도 이제 거의 0.5% 이렇게, 그렇게 0.1%도 아니고 0.5%고. 그런데, 작년 시험에 나왔던 게 뭐냐면요. 13번에, 자, 지상 건축물 등의 현재 사항을 지적도 임하도에 등록된 경기와 대비해서 뭐예요? 자, 어디, 바닥면 있죠? 그래서 현황도 같은 거 보면, 이 현황도에 보면, 자, 이런 식으로 현황도를 보게 되면, 자, 이렇게 뭐예요? 자, 필지들이 있을 때, 자, 이 건물의 바닥면이, 이 건물이 자기 땅 안에 진건지. 왜? 건물을 지상에 짓다 보니까, 이 건물의 바닥 위치가 다른 토지, 다른 토지의 경계를 침범했는지, 그건 육안으로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뭘 해봐야 돼요? 측량해봐야 되는데, 여기다 슬거머니 뭐예요? 자, 슬거머니, 지형도에 표시하기 위해서, 지형도란 단어를 집어넣었어요. 자, 지형도라고 하는 것은, 자, 우리가 뭐예요? 등고선 같은 거 있죠? 이 등고선 같은 것도 표시하고, 등고선을 표시하고, 그 다음에 학교인이 뭐예요? 이렇게 공공건물이라든가, 자, 이런 건물의 위치 있죠? 절이라든가 뭐예요? 예컨대 학교, 절, 자, 무슨 뭐예요? 사무실 표시하는, 뭐 이런 표시를 있죠? 어, 그런, 그 건축물에 그런 표시를 해놓은 게, 그게 바로 지형도예요. 그래서 무슨 단어가 들어가서, 지형도에 표시하는 게 아니라, 경기에 대비해서, 건축물의 현황을, 건축물의 현황을, 도면의 경기에 대비해서, 표시하는 것이지, 그게 뭐예요? 그게, 지적현황 측량을 하는 것이지, 지형도에 표시하고, 지형도란 단어가 들어가서 실렸어요. 자, 뭐예요? 그건 나쁜 사람입니다. 하여튼, 그래서, 절대, 현황 측량은, 지상건축물의, 지상건축물의 현재 상황을, 건물에 대비해서 표시하는 것이지, 지형도를 표시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쓸던 말이 들어가서, 쓸데요. 어, 그래서 우리가 거기, 자, 그, 줄이나 치세요. 10번에, 10번에, 거기, 도시개발 사업 지역에서 하는 측량은, 다 뭐라고? 지적확정 측량이 있고. 그 다음에, 12번에, 자, 그,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려고 하는 게, 그게 경계 복원 측량이에요. 자, 경계점을 뭐예요? 자, 이게 사인과 사인관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뭐예요? 갑이라고 하는 사람과, 을이라는 사람이, 내 땅이만큼이다, 내 땅이만큼이다, 이렇게 서로 싸우죠? 그러면 땅 위에 경계를, 네 땅이만큼이고, 을아 네 땅이만큼이다, 라고, 이게 경계를 복원하는 거에요. 이게 복원 측량이에요. 그 다음에, 방금 얘기한 대로, 13번, 자, 줄 치세요. 지상건축물, 땅 위에 있는 건축물의 현재사항을 도면에 모여, 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해서, 그 땅 바닥에 모여, 바닥을, 자, 다른 땅에, 다른 그 토지를, 경계를 침범했나 안했나, 그걸 보기 위해서, 자, 그, 표시하기 위해서, 하는 측량이 현황 측량이다. 지적, 현재사항을 표시하는 측량이다. 자, 이렇게 얘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래서 여러분, 116페이지 거기, 보충, 측량 대상이 아닌 게 그게 중요해요. 그거 별표하시고, 별표하시고, 그게 가장 기본적인 답이에요. 기본적인 답이니까, 그거 보지 않죠. 그 다음에, 지적 측량이 아닌 게 있어요. 측량이 아닌 게 있는데, 우리가, 자, 우리가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법률이, 자, 측량 파트가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있냐면, 기본 측량이 있고, 이렇게 기본 측량이 있고,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공공측량이 있어요. 공공측량이 있고, 그 다음에 수로측량이 있고, 자,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일반 측량이 있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공부하는 게 지적측량이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측량 파트가 다섯 개가 있는데, 우리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것은 지적측량이에요. 지적측량이다. 지적측량이다. 자, 그러면, 일단 그걸 어떻게 구별하느냐, 이렇게 했을 때, 일단 기본적으로, 자, 이렇게 측량하려면, 땅바닥에, 땅바닥에 기준점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기준점이. 기준점이 있는데, 이런 기준점이, 우리 대한민국에 수십만 개가 갈려 있어요. 수십만 개가. 그러면 어떻게 구별하느냐, 지적측량은 지적기준점이에요. 무슨 기준점이라고? 지적기준점이에요. 지적기준점. 자, 그런데, 예컨대, 자, 이 기본이나 공공이나, 공공기준점, 무슨 점? 우리 시험 문제에 등장했던 게, 공공기준점. 뭐 예컨대, 뭐예요? 수로기준점. 아니면, 뭐예요? 아니면, 위성기준점, 이렇게. 위성기준점. 자, 이 기준점 앞에 뭐가 나오는 거? 지적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만, 지적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만, 나오는 것만 지적측량이, 나머지는 뭐가 아니라는 얘기니까. 지적측량이 아니다. 대상이 아닌 거여가 아니라, 지적측량이, 지적측량 있죠? 지적측량이 자체가 아닌 거. 그 얘기죠. 3번 시험 문제 나왔던 얘기니까, 자, 이해를 합니다. 이해는. 이해해 두시고, 그래서, 예컨대, 만약에 문제가 나왔을 때, 측량을 실시할 경우가 아닌 걸 모두 고르라, 이렇게 쓸 때, 이렇게, 뭐예요? 이게 시험 문제인데, 오래간만에, 30년만에 한 번, 아, 맨날 아닌 게 나오다가, 인게 나왔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기역, 니은, 디귿, 니글 중에서, 뭐가 안 들어간 거이고, 합병하고, 지목변경이 안 들어갔으면, 이건 다 측량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 측량하는 것이다. 자, 뭐가 안 들어가 있으면, 합병하고, 뭐예요? 지목변경이 안 들어갔으면, 다 측량한다. 물론, 이제, 지번변경 같은 것도 한 번 보면 되죠. 자, 소재, 지번, 지목, 합병. 소재, 지번, 지목, 합병. 그게 안 들어갔으면, 다 측량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작년에 나왔지만, 뭐, 지용도 이런 거 들어가면 안 된다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117페이지 뭐예요? 칭량의, 지적칭량의 구분 방법 절차 나오는데, 칭량의 구분이기입니다. 구분. 칭량이 뭐라고? 구분은, 뭐하고, 뭐하고, 기초칭량하고, 그 다음에, 무엇으로? 세부칭량으로, 이렇게, 세부칭량으로, 이 두 개로, 이렇게, 나눠요. 자, 기초칭량하고, 세부칭량 두 개로 나누는데, 기초칭량은, 무엇을 만들기 위해서? 기준점, 기준점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측량이, 기초칭량이. 이 기준점에는, 자, 지적 무슨 측량이 있고, 지적 삼각 측량이 한 삼각점이 있고, 자, 그 다음에, 이 삼각점이, 이 정강거리가 뭐예요? 정강거리가, 보통 2에서 5km이기 때문에, 거리가 멀으니까, 중간중간에, 보조점을 설치해요. 지적 삼각 보조점이 있어요. 자, 이 지적 삼각 보조점은, 보통 뭐예요? 1km에서 3km 사이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지역에는 지적 도군점이 있어요. 지적 도군점, 도군점이 있습니다. 자, 이거를 기초로 해서, 수십만 개가 깔려있는, 이걸 기초로 해서, 세부칭량은, 자, 그 지역마다, 뭐예요? 여건데, 이메화는 이메화에다가, 도시에는 도시에다가, 자, 삼각점하고, 자, 이렇게 도군점이 있죠? 세부칭량은, 이 도군점을 설치한 걸 가지고, 이제 뭐예요? 도면, 지적 드나이면도, 도면을 작성하거나, 뭐에 따라, 토지의, 이동에 따라, 신규등록, 등록전환, 분할 있죠? 그래요, 토지가 바다가 됐다, 이런 거 있죠? 지적 확정 측량, 보건칭량, 뭐 이게 다, 기초 측량에 대비해서, 세부 측량이다, 그러니까, 세부 측량. 그래서, 이해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118페이지, 자, 반가루 이번에, 세부 측량, 이렇게 쓰여 있죠? 그래서, 기역, 세부 측량은, 지적 측량, 기인점 또는, 경계점을 기초해서, 도면을 작성하거나, 공부에 등록하기 위해서, 필지마다, 측량한다, 이렇게,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다음 페이지 보시면, 지적 측량의 방법 나오는데, 지적 측량에는, 이렇게 뭐예요? 평판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위성 측량으로 방법에 따른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총 뭐예요? 총, 자, 개수를 따지면, 평판 하나, 전자평판, 어디, 평판, 평판, 우리 지금 뭐예요? 법에만 남아있어요. 법에만 남아있다 그랬죠? 평판 측량 있죠? 산발이 세우고, 디우데일이란 뭐예요? 그 격자 모양으로 긁고, 자, 평판, 전자평판, 평판에다가, 컴퓨터 연결을 한 거, 전자평판, 두 개, 경의 세 개, 전파기 네 개, 광파기, 또는 그런 개념을 생각하지 마시고, 광파기 다섯 개, 사진 여섯, 자, 위성 일곱 있죠? 측량, 치읔, 치읔, 칙칙, 측량, 몇 가지가 있다? 일곱 가지. 뭐부터 시작해서? 평판으로 시작해서, 뭐로 끝난다니까요? 위성으로 끝난다, 이렇게, 그렇게 이해합니다. 평판부터 시작해서, 뭐예요? 위성으로 끝난다. 위성 뒤에 뭐예요? 위성 뒤에 다른 거 나오면 안 돼? 딱 일곱 개입니다. 자,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어, 넘겨보시면, 자, 넘겨보시면, 어, 그래요, 넘겨보시면, 거기, 음, 자, 120페이지 보시면, 어, 120페이지, 6번 위성으로 끝났죠? 자, 그런데 거기 이제, 그, 121페이지, 그의 칭량 절차예요. 칭량 절차인데, 의뢰입니다. 의뢰, 자, 의뢰, 지적칭량의, 자, 절차 얘기입니다. 칭량은 뭐예요? 의뢰하는 겁니다. 의뢰, 자, 의뢰하는 것이다. 아니죠. 그래서 칭량이 필요한, 자, 소유자 등 이해관계는, 칭량을 누구한테 의뢰하는데, 절대 소관청에 의뢰하는 게 아니에요. 지적, 칭량, 음, 지적칭량, 수행자한테 있죠? 수, 이렇게 뭐예요? 수행자한테, 뭐예요? 칭량을 뭐한다는 얘기예요? 의뢰한다. 지적칭량 수행자한테 의뢰해요. 자, 절대 소관청에 의뢰하는 게 아니다. 그랬어요. 누가한테 의뢰한다고? 수행자한테 의뢰한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거기, 자, 여러분 의뢰 중에서, 그 동그라미 3번 있죠? 자, 거기 별표하시고, 자, 검사와 제조사는 의뢰하지 못한다. 딱 두 가지예요. 자, 그래서 의뢰 대상이 아닌 거, 의뢰 대상, 의뢰 뭐라고? 의뢰 뭐예요? 의뢰 대상이 뭐라고? 대상 아닌 게 있다. 아닌 거. 딱 몇 가지라고? 두 가지입니다. 자, 뭐하고? 자, 지적, 제조사 측량 있죠? 지적, 제조사. 이렇게, 제, 제조사, 이 제조사 측량과, 자, 측량과, 검사 측량 있죠? 검사 측량. 검사 측량은 뭐하지 않는다? 의뢰하지 않는다. 자, 제조사 측량, 검사 측량과 제조사 측량은 뭐하지 않는다고? 의뢰하지 못한다. 제, 제, 뭐예요? 제, 조사 측량은 뭐하지 못한다? 의뢰하지 못한다. 못한다. 자, 그러면 당연히 뭐예요? 제조사 측량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알아서 하는 거래. 기금을 마련해갖고, 자, 일본 놈이 하도 엉터리를 해놔갖고, 뭐예요? 돈이 써야지 하지. 개인이 내 땅 잘못된 것 같다. 제조사 해달라.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자, 이 제조사 측량 있죠? 이거를, 그, 지족 측량 수행자가 측량한 거를, 측량을 잘했는지 못했는지 뭐 해줘야 돼요? 못했는지, 어, 당연히 검사를 뭐예요? 검사를 또 수행자한테 또 맡긴다는 건, 고향 옆에 생선 맡긴 거 똑같아요. 그러니까 절대, 이 검사는 뭐예요? 제조사, 제조사 아니라 검사 측량 있죠? 제조사를 두 번 썼네요. 어, 제조사가 아니라 뭐예요? 검사 측량. 자, 이렇게 검사 측량, 이 검사 측량은, 검사 측량은, 자, 시도지사나 소관청이 해야 되지, 수행자한테 다시 검사를 또 하라고, 의뢰할 수는 없어요. 자, 그래서 거기, 똥관에서 한번 주쳐놓고, 자, 수행자한테 의뢰하지 못한다. 물론 싼 가리번, 측량 수수료는 당연히 뭐예요? 현금입니다. 자, 현금으로 내리고, 그 다음에 거기, 자, 동그라미 몇 번에, 자, 동그라미 2번에, 토지 소유자가 신청해야 될 사항을, 신청이 없어서, 소관청이 직권 조사했죠? 어, 직권 조사했어요. 뭐 예컨대 만약에 뭐예요? 예컨대 만약에, 자, 이 뭐예요? 갑이라는 사람이, 1필치 다기 토지 일부에다가, 전일한 토지 일부에다가, 집을 여 쓰면, 이거 분할해야 돼요. 이걸 안 했다는 게. 그러면, 자, 소유자가 안 하니까, 어, 61일 이내에 분할 신청해야 되는데, 안 했죠? 안 하면 누가, 소관청이 직권을 해요. 여러분 소관청, 소관청 아는데, 지적 소관청이란, 그, 우리 파트 중에, 기본 공공측냐, 이렇게 우리 법 중에, 자, 우리가 지적만 시험범위에 해당한다고 했죠? 지적을 소관청, 소관, 지적을 소관하는 행정청이에요. 그럼 뭐예요? 자, 만약에, 지적을 소관하는, 내가 뭐예요? 서울특별시 관악구시진동에 산다 그러면, 소관청이 어디예요? 그 관악구청장 있죠? 관악구청장이 소관청이에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에, 만약에 구가 없으면, 시장이 소관청이고, 자, 시장이. 만약에 구가 있으면 누가, 구청장이 소관청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그걸 지적에 관한 사항을 소관하는, 소관하는, 뭐예요? 행정청이다. 이걸 우리가 소관청, 소관청 그러는 거예요. 자, 어느 학원 가니까, 지적 소관청이 법원에 있습니까? 라고 물은 바람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렇게 설명하는데도, 지적 소관청이 뭐라고? 땅에 관한, 지적에 관한 사항을, 지적에 관한 사항을, 소관하는 행정청이다. 행정청이에요. 행정청. 자, 구청이 없으면 뭐라고? 시장이. 자, 그 다음에 구청이 있으면 누가? 구청장이. 아니, 뭐예요? 자, 시가 아니면 뭐예요? 군수. 군수 있죠? 군수. 군수가 소관청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일단 어디, 자, 지적 소관청이 뭐예요? 직권으로 해서 뭐예요? 직권에서 칭량하죠? 그 다음에 이 사람한테, 칭량 비용, 자, 무슨 수수료? 칭량 뭐예요? 칭량 수수료를 뭐예요? 수수료를 뭐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징수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징수. 징수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만약에 뭐예요? 만약에, 토지가 바다가 된 것은 뭐예요? 토지가 바다가 된 것도 열받아 죽겠는데, 그것까지 뭐예요? 돈 달라고 그럴 수는 없어요. 자, 거기에, 동그라미 3번에 뭐예요? 3번에, 지적 칭량, 칭량 수수료를 뭐예요? 수수료를 30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지방세 체납처분에서 압류 들어가겠다. 그 날짜나 동그라미 치세요. 30일. 그 다음에 시험 문제, 지적 공부 정리 수수료가 아니라 뭐예요? 칭량 수수료예요. 칭량 수수료. 자, 무슨 수수료라고? 지적 칭량 비용을 징수한다. 칭량 수수료예요. 그래서 거기, 자, 일단 3번에 있죠? 3번에, 자, 거기 30일하고요. 지적 칭량 비용, 자, 칭량 수수료. 자, 그 동그라미 치시고, 참고로 봅니다. 한 번 시험 문제, 한 두 차례 뿐이 안 나와서,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지만, 한 번 이해는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일단 기본적으로 뭐예요? 자, 뭐 한 사람은, 이렇게 뭐예요? 수행자가 뭐예요? 수행자가 뭘 받았으면, 의뢰를 받았으면, 이 지적 칭량 수행자가, 지적 칭량, 이 지적 칭량 수행 계획서 있죠? 수행 계획서를, 이 수행 계획서 있죠? 이 수행 계획서. 자, 그래서 지적 칭량 수행 계획서가, 어서 시험 문제 났어요? 지적 공부 복구 자료가 아니에요. 왜? 이건, 앞으로 칭량 하겠다고 계획했잖아요. 도면이 부랫혔는데, 그 뭐예요? 도면이 부랫혔는데, 도면에 있는, 도면을 작성하기 위해서 만드는, 칭량 결과들 갖고, 측량 성과도나 결과도 갖고 복구해야지, 측량을 계획한 거는, 결과가 없는데, 어떻게 복구하겠습니까? 말도 안 되지. 이 계획서, 자, 토지 이용 뭐예요? 계획 확인서, 그것도 뭐예요? 그런 게, 그런 건 복구 자료가 아니죠. 이런 수행 계획서를, 자, 언제까지? 그 다음 날까지. 그 다음 날까지, 어디에, 소관청에 뭐 한다는 얘기예요? 소관청에, 제출한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 자, 거기, 넘겨보시면, 넘겨보시면, 아, 여기 1번에 있죠? 이걸 1번은 주시세요. 그 쌍가루 3번 1번은 별표하시고, 주시세요. 지적측량, 몇 페이지? 121페이지입니다. 121페이지에, 동그라미 1번, 지적측량 수행자는, 측량 의뢰를 받을 때는, 기간일자 수술을 기재한, 수행계획서, 동그라미 시고, 수행계획서, 그 다음 날 동그라미 시고, 어디에, 지적소관청에 제출한다. 지첩시 제출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날까지예요. 그 다음 날까지. 시도이사가 아니라, 누구라고, 자, 소관청에, 지적소관청에 제출하는 거예요. 자, 넘겨보시면, 자, 122페이지고기, 쌍가루 4번, 별표합니다. 쌍가루 4번, 별표하시고, 자, 뭐에 관한 얘기예요? 지적측량에 대한, 기간에 관한 얘기다. 기간, 뭐에 관한 얘기라고? 측량, 기간에 관한 얘기다. 그래서 측량기간은, 자, 측량기간은 뭐예요? 며칠이고, 5일이고, 그 다음에 검사기간이 있죠? 검사, 측량을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뭐가 필요해요? 검사가 필요해요. 그래서 검사기간은 4니까, 며칠이고, 4일입니다. 그러니까 아니죠, 뭐지 했죠? 자, 검사는 4니까, 4일이죠? 측량기간 생각 안하면, 측,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래서 5일이에요. 자, 여기서 5일이 아니죠? 측량기간 5일, 검사기간 며칠, 4일. 그 다음에 거기, 동그라미 이번에 보면, 기운점을 설치했죠? 그러니까 기운점을, 자, 이렇게 대한민국 전국 방광국, 이렇게 대한민국 전국 방광국, 이렇게 대한민국 있으면, 자, 몇 도선? 38도선, 자, 125도, 127도, 129도, 가상원점 있죠? 가상원점. 이 중본점이 대표적인 점인데, 125도, 127도, 129도, 이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공중에 지나다니는 위선과 경선을, 땅으로 내리는 거예요. 내려갖고, 자, 이 땅에다가 뭐예요? 기운점을 설치해요. 전국적으로. 그럼 이렇게 뭐예요? 유선과 경선이 만나는 점에, 기운점을 설치하는데, 만약에, 뭐 산 같은 데는, 이 돌이 쪼, 돌, 화강암. 우리나라는 화강암이, 화강암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뭐예요? 이, 자, 어디에, 뭐 특히 이제 경주 같은 데가 보면, 함부로 돌 깨면 안 돼요. 왜? 돌 한 번 들어보니까, 그게 신라시대 때 부초가 되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유족들이 많잖아요, 거기는. 자, 이렇게 뭐예요? 이 화강암이, 돌이 많으니까, 이렇게 이 돌로 모양으로, 이렇게, 기운점을 설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그래서 항상 석탑 같죠? 석탑, 돌이 많으니까, 석탑이 많은데. 어, 중국 같은 데는 뭐예요? 자, 뭐가 많다? 전탑이 많다. 왜 돌, 그 흙, 진흙 같은 걸 구워갖고, 딱딱이 많다. 전탑이 많다 그러고. 일본 같은 데는 목탑이 많다 그러죠? 목탑. 어? 목탑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이렇게 만들어요. 이렇게. 주석 뭐예요? 주석으로 있죠? 원반 모양으로, 아니면 플라스틱 같은 걸 해갖고, 지적 뭐라고? 지적 도권점이다. 이렇게 만들어요. 뭐 예컨대, 서울특별시 이렇게, 지적 도권점. 지적 도, 도권점. 도시 지역에서 설치하는 게, 도권점. 자, 이렇게 이런 것을 뭐예요? 이런 것을 이제 설치해놓고, 여길 기준해서, 예, 칭량 하나인데, 일단, 자, 그러면 2번, 기준점을, 자, 그러니까 1번은, 이거는 뭐예요? 1번은, 이거는 한마디로, 이게 바로 무슨 칭량이에요? 이건 세부 칭량 기간이고, 이게 이제 기초 칭량 기간이에요. 기초 칭량. 기준점을 설치하는 거니까, 몇 개까지가, 15개, 이 기준점을 설치할 때, 15개, 이 15점이 뭐예요? 15점 이하일 때, 몇 일이에요? 이하일 때 4일이에요. 이 15점을 초과하는, 초과하는 뭐예요? 몇 개마다? 4점마다 뭐예요? 4점마다, 몇 일을 가산해요? 1일을 가산한다. 얘기를. 그럼 만약에, 자, 참고로 사례 형식으로 한번 참고로 보시면, 참고로 보시면, 자, 22개를 뭐예요? 22점을 설치한다. 몇 개까지가? 22점. 15개까지, 15개까지가 뭐예요? 15점까지가 며칠이니까. 이게 4일이죠? 초과하는 뭐예요? 4점마다, 4점마다, 1일을 가산하죠? 그러면, 15점에서 4개, 19개죠? 여러 개다, 몇 개가 남았어? 아직도. 플러스, 자, 플러스, 15개, 4개, 19개이고, 22개, 19개, 3개, 3개죠? 3점. 3점. 그러니까, 1개도, 4점마다니까, 1개도 1일 2개까지, 4개까지는 1일하니까, 4개까지. 그러니까 당연히 뭐예요? 이것도 1일이죠? 총 몇이요? 4일, 5일 뭐예요? 6일이죠? 이게 6일이다. 15점 이하까지, 계속 가로지 번호키문제이 이렇게 나온거죠? 그러니까, 15점 이하까지는 4일 동그라미, 15점을 초과하는 4일의 동그라미, 15점 초과는 몇 점마다, 4점마다 동그라미, 몇일을 가산한다고? 1일을 가산한다. 가산한다. 자, 그러면 동그라미 3번은, 이렇게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누구하고? 수행자하고 뭐예요? 수행자하고, 수행자하고 소유자하고 합의를 해요. 합의를. 몇 시까지 끝나자. 그래서 우리 시험 문제 나왔던 게, 한 6, 7년 전에 나왔던 게, 그게 뭐예요? 40일이에요. 곱하기 몇 번에면? 4분의 4이죠? 4분의 4. 30일이 뭐예요? 이게 무슨 기간이고? 이게 바로 측량기간이에요. 이게 측량기간. 자,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40일 곱하기, 4분의 1이죠? 이게 10일이에요. 이게 무슨 기간이고? 검, 검사기간이에요. 검사기간. 자, 이게 문제 나왔던 게, 물론 이제, 그 전에 한 10년 전에도, 20일 주어지고, 20일 곱하기, 검사기간, 4분의 1을 하게 되면, 4, 5, 5일이죠? 5일. 그래서 여러분, 그 밑에 문제, 4분의 3, 4분의 1이에요. 4분의 3, 4분의 1이다. 4분의 3. 3분의 1, 5분의 3 그게 아니에요. 4분의 3, 4분의 1이에요. 동그라미 15번째죠. 그래서 그 밑에 문제, 다 뭐가 들어야 돼? 자, 15점이 될 때, 4일을 초과하는 경우에, 자, 그, 4일에 초과하는, 몇, 자, 몇 점마다? 4점마다. 4, 4, 4. 4, 다 뭐가 들어간다고? 4, 1, 4, 1, 4점. 4, 4, 4입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5번의, 측량성과의 검사입니다. 이 검사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게 되면, 검사, 이게죠? 검사.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 바다를 매립합니다. 자, 신규등록하려고 최초의 대장의, 이 면적을 뭐예요? 등록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을이라고 하는 수행자가 나와서, 측량하는데, 갑이 을을 보니까, 생긴 것도 비슷하고, 어, 자, 혹시 뭐예요? 자, 이렇게 물어보니까, 어, 알고보니까, 뭐예요? 육촌간이에요, 육촌. 어, 육촌간. 육촌간이니까, 서로 이제 막걸리 한 잔 먹고, 좀 얘기하다가, 자, 면적이 얼마 나오니까, 1111이 나오니까, 야, 1111이 뭐냐? 1,500으로 좀 해달라, 이렇게, 이렇게 부탁할 수도 있죠? 자, 돈 좀 주고. 그래, 그랬을 때, 나중에 뭐예요? 나중에, 이게 뭐예요? 1111인데, 1500 돼갖고,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수행자가, 측량한 거에 대해서, 뭐가 필요해? 이거? 검사가 필요해요. 그게 이게, 검사가, 그게 이게. 그러면, 일단 검사를 하는데, 검사는 뭐예요? 검사는, 자, 일단 기본적으로, 자, 기본적으로, 시 도지사하고, 지적소관층이 검사를 해요. 그랬을 때, 자, 지적 무슨 측량, 지적 뭐라고? 삼각식량 있죠? 이 지적 삼각식량. 그 다음에, 지적 무슨 측량, 지적 뭐예요? 지적 확정식량 있죠? 확정, 확정. 이 확정식량. 이것은 뭐예요? 이것은 누가, 시 도지사. 인구 50만의 뭐예요? 50만 이상의 대도지사 있죠? 대, 대도시, 시장이 뭐예요? 시장이, 검사를 합니다. 특히, 지적 확정식량은, 면접규모 뭐예요? 이상일 때, 그렇다, 이상일 때, 이상일 때.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라고 외냐하게 되면, 자, 이렇게 뭐예요? 뭐하고 이거? 삼자하고, 확자 있죠? 삼각도 이상, 이렇게 삼각도, 삼각도 이상, 이렇게 외웁니다. 삼각도 이상, 삼각도 이상은 검사 하나, 삼각도 이상은 검사 하나, 물론 뭐예요? 자, 면접규모 이상, 면접규모 미만일 때는, 소관층에 하면 돼요. 다 외울 거 없어요. 이상이라고 나오면, 시도이사예요. 삼각도 이상, 시도이사, 대도시장, 삼각도 이상, 대도시장, 삼각도 이상, 삼각도 이상, 그죠? 이렇게 외웁니다. 삼각도 이상, 자, 삼각도 이상, 삼각도 이상, 자, 그래서 일단, 삼각도 이상, 근데, 근데 이제, 자, 여러분 거기 이제, 그것도 이제, 여러분 별표하셔야 돼요. 자, 뭘 별표하시냐면, 거기, 자, 동그라미 1번, 별표하시고, 수행자는 측량을 실시할 때, 시, 도지사, 대도시장, 자, 대도시장 또는 뭐예요? 소관청에 검사받아야 되는데, 다만, 주춰보세요. 지적공무를 정리하지 않냐는, 경계보건이나 현황측량은, 검사받지 않는다. 아니, 검사받지 않는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그 별표하시고, 삼각측량과 경위측량방법으로 실시한, 지적확정측량, 가로글 뭐예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면접규무 이상이라는 건 뭐예요? 한마디로 이제, 도시개발, 세종시를 만들었어요. 그 세종시 같은 게, 규모가, 규모가 크겠죠? 그런 거 이제, 면접규무,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면접규무 이상이다. 이상, 이상 동그라미 시고, 이럴 때는 누구한테, 시의도이사한테 검사받아야 된다. 검사, 자, 하여튼 그래서 오기, 미마일 때는 뭐예요? 소관청인데, 다 외우지 말고, 삼각도이사, 물론 뭐예요? 삼각측량은 무조건, 시의도이사한테 검사받아야 되고, 삼각측량, 삼각측량은 무조건, 시의도이사야. 이 지조학정측량이, 면접규무 이상일 때는 뭐예요? 이상일 때만, 시의도이사한테 검사받는다. 삼각도이사. 근데, 자, 방금 어디에, 동그라미 1번에 얘기했지만, 경계보건측량 있죠? 경계를 보관하는 경계보건측량은, 이 경계보건측량 있죠? 그냥 한마디로, 이렇게, 지조공부에, 지조공부에 이렇게 뭐예요? 등록하는, 면접이나 경계 좌표를, 검사한다는 얘기지.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어디에, 지표면상에, 그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경계를 보관한다는 얘기고, 이 경계보건측량, 이 측량과, 측량과, 자, 그 다음에 뭐예요? 지조현황측량 있죠? 지조현황측량이 뭐예요? 지상건축량이, 지상건축군이 있죠? 지상건축군의 바닥 위치를, 이 바닥 위치를, 지속도임에도 도면의 경계에 대비해갖고, 자, 왜? 지상후의 건물을 짓다 보니까, 육안으로는 뭐예요? 이 건물이 다른 토지를, 다른 도지 건물에 침범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해봐야 돼요. 그래서, 그거는 뭐예요? 건물의 바닥 위치는 뭐예요? 바닥 위치를 하는, 이 현황측량은, 무슨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니까, 검사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뭐라 외자? 사막도 이상은 검사하나, 복현이는 검사하지 않는다, 복현이는 검사하지 않는다, 복현이는 검사하지 않는다, 어느 지역, 어느 대구인가 어느 지역 가니까, 복현동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해, 제가 이제 대구 수업할 때, 그 해시험 문제가 나왔는데, 복현동에 사는 사람은 다 맞았습니다. 왜? 안 외워도 뭐예요? 자기 동네 검사하지 않는다, 이렇게 외우면 되니까, 근데 여러분 이제, 헷갈리니까 뭐예요? 자, 반려견이나, 반려, 반려, 그 고양이 같은 게 있으면, 1년 동안 막 이름을 복현이라고 바꿔갖고, 복현이는 볼 때마다, 복현이는 검사하지 않는다, 복현, 아니, 여러분 요새, 길고양이들도 많죠? 지나가다 길고양이들 보면, 복현이는 검사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복현이는 검사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외웁니다. 사막도 이상은 검사나, 복현이는 검사하지 않는다, 제가, 제가 그랬던 거기, 제 수강노트 있죠? 수강노트, 제가 올릴 거예요. 자료 올리면, 그 수강노트 뒤에, 암기방법이 있어요. 그거 보시면서, 다시 보시면서, 확인해야 됩니다. 암기방법 보시면서, 그 암기방법 밑에 주석으로, 이렇게 다 달아놨기 때문에, 제가 설명하면, 그 내용을 보시면서, 기억을 해주세요. 그리고 만약에, 이해가 안 되신 분은 뭐예요? 사이트에 있죠? 질문 사이트에 올려주세요. 올려주시면, 답변을 드릴 테니까, 하여튼, 자, 그거, 자세히 보시고, 다시 얘기하지만, 암기를 하라고 하는 이유는, 제한된 시간에, 제한된 시간에, 문제를 풀어야 돼요. 자, 만약에 아침 9시에 나눠드리고, 밤 9시에 거두면, 누구나 다 풀어요. 그러니까, 제한된 시간에, 딱, 몇 분, 50분에, 50분에 딱, OMR 카드, OMR 카드 쓰는 거 빼고, 한 40분, 1분에 딱 한 문제씩 풀려면, 빨리 빨리 뭐예요? 기억을 나야 되니까, 그래서 암기하라는 얘기지, 다른 게 아니에요. 자, 이해하는 것도 중요해요. 중요하죠. 근데, 이해해서는 뭐예요? 이 시험 문제를 푸는, 이해하면 까먹어요. 까먹어서 시험 문제 풀어요. 생각이 안 된다는 게, 시험장에 가면. 그러니까, 자꾸만 반복해서, 뭐 할 필요가 있어요? 암기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암기 방법을, 자꾸만 여러분한테, 권장하는 거예요. 다 이해하고, 혹시 저는 학원 가서 있죠? 이해할 때, 이렇게 고개도 너무 끄덕이지 말라고 해요. 왜? 고개 막 끄덕이다가, 고개 끄덕이다가 올라오면서, 까먹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 암기하려고 노력합니다.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지적, 자, 청년시험에는, 종합적인 문제로 나왔지만, 지인점 표시 외에, 관리 얘기죠? 관리 얘기는 간단해요. 관리 얘기는 간단한데,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전국 방광국공에, 이런 뭐예요? 이 기인점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삼각점 있죠? 음, 삼각점에, 자, 이 삼각점에, 이렇게, 이 삼각점에, 이 성과 자료, 이 지적 삼각점의 자료는, 이런 식으로, 지적, 어, 지적, 이 삼각점에 대한, 이 삼각점에 대한, 이 삼각점의 침량을 해서, 얻어진 삼각점의 자료 있죠? 자료. 이 자료는, 성과 자료, 이 성과 자료는, 이 성과 자료는, 누가, 시, 도지사가 보관해요. 자, 근데, 지적, 음, 지적 삼각 뭐예요? 삼각, 보조점 있죠? 보조점. 지적 삼각, 보조점. 자, 근데, 지적 뭐예요? 지적 도권점 있죠? 도권점. 도권점, 도권점.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자, 이 삼각, 이 도권점에, 이 도권점, 이런 성과는 누가, 지적 소관청에 뭐예요? 소관청에, 이 성과를 보관합니다. 자료를 보관한다. 근데, 이거는 이제 뭐예요? 이거를, 교부연락, 이 교부나 열람을 할 때는, 교부연락을 하죠? 그러면, 교부연락을 하게 되면, 일단, 시도지사가 아프니까, 시, 이 삼각점은, 시, 도지사, 또는 뭐예요? 이렇게 소관청이 들어간다. 이렇게 소관청, 소관청. 근데, 여기는 뭐예요? 여기는 당연히, 소관청 얘기, 소관청. 이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항상, 지적 삼각점에 대해서, 성과는, 시도지사가 성과를 보관하지만, 교부연락은, 시도지사한테만 하지 말고, 누구한테까지 하라고, 또는 소관청 얘기예요. 그래서, 그러면, 자, 123페이지에, 자, 거기, 기준점에 의, 자, 기준점에 설침이, 관리가 나와요. 관리가 나오는데, 자, 거기, 1번, 지적 기준점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시도지사, 그죠? 시도지사. 그래서, 소관청이 뭐예요? 소관청이, 자, 소관청이, 자, 뭐예요? 측량을, 지적 측량을 정확하게,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국가 기준점을 기준해서, 따로 정하는, 자, 측량 기준점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기준점에는, 세 가지, 삼각점, 보조점, 동원점이 있다는 게, 자, 그러면, 124페이지, 자세하게 볼 거 없고요. 중요한 게, 자, 125페이지 거기, 기준점의 성과의 관리예요. 자, 그럼, 쌍갈 1번, 성과의 뭐예요? 보관은, 자, 시도지사나, 소관청은, 성과를 뭐라고, 자, 성과, 와, 측량, 자, 기술을 보관하고, 일반한테 뭐 할 수 있어요? 열람할 수 있는데, 자, 거기, 쌍갈 2번, 지적, 삼각점의 성과는 누가, 시, 도지사가 뭐예요? 자, 관리하고, 자, 보조점의 성과, 도권점은 누가, 소관청이 관리하죠? 소관청이 관리해요. 근데, 거기, 쌍갈 3번, 기준점의 성과, 열람의 등본 발급, 그래서, 자, 거기, 동그라미 1번, 지적, 측량, 기준점의 성과, 또는, 측량부를 열람하거나, 등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뭐예요? 지적, 삼각점의 성과에 대해서는, 누구? 거기부터 줄 치세요. 어디부터 줄 치자면, 동그라미 1번, 기준점의 성과, 또는, 측량부를 열람하거나, 등본을 받고자 하는, 자, 줄 치시고, 지적, 삼각점의 성과에 대해서는, 누구? 시, 도지사 또는 소관청. 동그라미 치고, 시, 도지사 또는 소관청. 보조점하고, 도권점은 누구? 소관청에 뭐한다는 얘기예요? 신청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당연히 동그라미 3번에, 이런 뭐예요? 성과 또는, 불, 측량을 열람, 등본 발급하는 게 뭐예요? 해당 기관이, 일을 뭐하거나, 열람하거나 뭐예요? 자, 기준점 성과를 발급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한마디로 뭐예요? 한마디로, 시험 문제 나왔을 때 뭐예요? 수행자가 발급한다 그러면, 틀려요. 수행자가 발급하는 게 아니라, 누가 발급한다고? 자, 발급 기관, 시도이사나 소관청에 발급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게 이해해 두지 않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뭐예요? 자, 뭐가 나와요? 지적위원회 나오죠? 지적위원회. 지적위원회 나와요. 그럼 지적위원회라고 하는 건 뭐냐? 하게 되면, 자, 말 그대로, 측량이 잘못됐다고 싶은 사람은 뭐하라는 얘기예요? 지적식량 적부심사를 해요. 자, 그러면 지적식량 적부심사를 하는데, 이 지적식량 적부심사는, 자, 적부심사는, 적부심사에 대해서, 자, 우리가 뭐예요? 위원회를 뒀는데, 그 위원회가 뭐라고? 지적위원회, 지적위원회 중에, 지방지적위원회하고 뭐가 있어요? 중앙지적위원회가 있어요. 그럼, 지방지적위원회는 딱 하나만 해요. 자, 지적식량 적부심사예요. 근데, 거기 중앙지적위원회는, 국토교통부 산하에 있는데, 뭐예요? 다섯 가지 업무를 해요. 그래서 거기, 126페이지 거기, 그, 중앙지적위원회 기능이 있죠? 그걸 조그맣게 별표합니다. 별표하시고, 자, 1, 2, 3, 4, 5번 중에서, 지적위원회에 관한 정책개발 있죠? 지적위원회는 정책개발을 하고, 그 다음에 정책개발하고, 지적위원회에 대한 기술, 측량기술 연구를 해요. 그 다음에, 그 3번에 뭐예요? 거기, 재심사 동그라미 시고, 적부심사가 아니라 재심사예요. 왜? 적부심사는, 지방지적위원회에서 하니까, 자, 그래서 거기 재심사. 그 다음에, 거기 4번에 뭐예요? 기술자 양성, 양성. 그 다음에 징계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자, 이 지적위원회는 이런 식으로, 지적, 지적위원회는 뭐예요? 지적위원회는, 자, 두 개를 나눈다는 얘기예요. 뭐라고? 중앙, 중앙지적위원회하고, 또 하나는 뭐예요? 또 하나는, 지방, 지적위원회. 이렇게 몇 가지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눈다. 자, 그러면, 딱 지방지적위원회는 딱 하나만 한다랬죠? 지적신량 적부심사예요. 자, 중앙지적위원회는 다섯 가지, 뭐예요? 지적위원회는 뭐예요? 지적위원회는 정책 있죠? 정책인 거예요. 정책을 개발하고, 연구를 해요. 그 다음에, 정책개발 연구를 하려면, 지적, 측량, 기술을 뭐예요? 기술을 개발하고. 자, 그 다음에, 측량기술 개발하게 되면, 당연히 뭐예요? 기술자 있죠? 기술자를. 기술자를 뭐해야 되고, 측량기술자를 양성해야 되고, 양성하죠? 말하면 뭐예요? 말하면 징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적부 뭐라고? 적부제심사예요. 딱 세 가지만 외우지 않습니까? 뭐라고? 양성징계제심사, 양성징계제심사, 이 세 가지만 외우지 않습니까? 양성징계제심사. 시험 문제 나오면, 그 양성징계제심사, 그게 답으로 등장하니까, 양성징계제심사는, 중앙지적위원회 산단. 자, 그 다음에 거기, 127페이지, 쌍가리입원 구성 있죠? 구성을 좀 별표해 두시고, 별표해 두시고, 일단 중앙지적위원회는, 위원장, 부원장 1인을 포함, 거기 포함 동그라미시고, 위원장, 부원장을 포함해요. 자, 그 다음에 5사람 이상 10인의 위원회예요. 축적변경회는, 5인 이상 10인의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2분의 이상을 소유자를 한다고 했죠? 그래요. 여기도 포함해서 5인 이상 10인이에요. 물론 위원장은, 자, 국장이에요. 위원장은 국토유통부장가 아니라, 국장 동그라미시고, 부원장은 과장이에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의 곡이, 위원장, 부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 동그라미시고, 2년 동그라미시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2년 동그라미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거기 쌍가로서 한 번 회의 나오는데, 아랍의 숫자 나오는 게 그거예요. 자, 아랍의 숫자 나오는 게, 물론 거기 동그라미 4번에 보시면, 자, 위원장이 회의하러 오나고, 5일 나오죠? 그 동그라미 치세요, 5일. 그 정도는 일단 봐주세요. 5일 동그라미 치시고, 5일, 7일 나오면 안 된다니. 보통 중개사법에는 7일이 많은데, 회의할 때. 자, 어디에는 축적변경이외에나, 중앙지적위에는 5일이에요. 회의하러, 오너라 오너라, 회의하러 오너라, 5일입니다. 자, 넘겨보시면, 128페이지, 지방지적위에는 딱 하나만 해요. 딱 하나만 하는데, 뭐만 한다고? 지적식량 적부심사, 그래서 오기, 쌍가로 1번 기능 중에 따라서, 세 번째 줄 있죠? 줄 치세요. 뭐라고? 지방지적위원회는, 중앙지적위원회에 달리, 지적식량에 대한 적부심사 청구사항만 심의해야 한다. 이렇게 써놨죠? 적부심사하는 건 심의란다. 그 내용을 받으자죠. 자, 그래서 여러분 거기, 자, 어디에, 여러분 그 밑 옆에, 129페이지에 뭐예요? 문제가 나오지만, 자, 중앙지적위원회에 뭐예요? 심의결의 사항 중에서 뭐예요? 틀린 거 이렇게 써놨죠? 그래서, 자, 여기, 심의계상에 틀린 거 그랬는데, 거기 보시면, 뭐가 나와요? 거기, 답이 2번이 아니죠? 3번이죠? 제조사는, 국토유튜브 장관이 하니까, 몇 번이 답이라고? 자, 3번입니다. 이거 5타입니다. 자, 2번이 아니라 몇 번이에요? 3번으로 고치세요. 3번입니다. 3번이에요. 제조사는, 국토유튜브 장관이 한다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도 문제 보시면, 자, 지적식량에 대해서 성과의 다툼인 사람은, 소유자 이해관계는 뭐예요? 시도회사를 거쳐서, 지적식량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위원회는, 몇 분이 없어요. 적부심사는 뭐예요? 당연히, 지방지적위원회입니다. 지방지적위원회. 자, 넘기시면, 적부심사예요. 적부심사, 이제 적부심사인데, 적부심사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지적식량, 이렇게 뭐예요? 자, 이런 식으로, 지적식량, 적부심사예요. 적부심사, 적부심사입니다. 자, 적부심사인데, 물론, 제목이 거기 1번, 시도회사한테 청구하는 게 아니에요. 시도회사를 거친다는 얘기지, 시도회사한테 청구하는 게 아니라, 자, 시도회사, 뭐예요? 시도회사, 자, 이거 시도회사한테 청구하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청구하는 거예요? 지방지적위원회에 청구하는 거예요. 자, 타이틀이, 시도회사를 거친다는 표현이에요. 자, 거쳐서. 그래서 일단, 자,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토지소의자. 토지, 자, 이렇게 토지소의자. 토지소의자.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이해관계. 자, 그 다음에, 자, 수행자. 지적식량 수행자 있죠? 수행자. 이 세 사람이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누구를 거쳐요? 자, 이렇게, 시, 도지사를 거쳐요. 시, 도지사를 거쳐서 어디에다가, 지방, 지적, 위원회에 뭐예요? 위원회에 뭐 할 수 있다는 게, 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어요. 뭐 할 수 있다고? 청구할 수 있다. 그죠? 자, 그러면, 이 시, 도지사가 뭐예요? 자, 시, 도지사를 거친다니까, 한마디로, 적부심사의 청구서를, 청구서를, 시, 도지사를 거쳐서 지방지원에, 이제, 회부해야 되니까, 이 회부 날짜가 몇이래? 이 회부 날짜가 30이래요. 그러면, 이 지방지적 위원회에서, 뭘 해요? 심의의결을 해요. 뭐 한다고? 심의의결을 합니다. 자, 심의 뭐 한다고? 심의의결을 해요. 그 심의의결을 할짜가 몇일이고? 60일이고. 부득이한 경우에, 1차 연장을 해요. 1차 연장이 몇일이고? 이게 30일입니다. 심의의결을 마쳤죠? 심의의결을 마치면, 이렇게 심의의결을 마치면, 다음에 뭐예요? 어디에? 시, 도지사는. 지치없이 뭐 해줘요? 송부를 해줘요. 그러면 이 시도지사가, 누구한테 심사청구인 뿐만 아니라, 심사청구인 뿐만 아니라, 누구한테까지, 이해, 관계인한테까지, 뭐 해줘요? 통제합니다. 이 통제 날짜가 몇일이에요? 7일이에요. 이게 7일이래요. 자, 여기에 불만을 품은 사람이인지 뭐예요? 자, 불만을 품은 사람이, 우리는, 자, 적당하지 않고, 부적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왜 적당하냐고 나오냐? 열받는다. 적부재심사를, 오늘 적부재심사를, 며칠, 90일 이내에, 자, 누구를 거쳐서? 국토교통부장관을 거쳐요. 국토, 교통부, 장관을 모여서, 이 장관을 거쳐서, 자, 어디에, 자, 이런 식으로, 중앙, 지적위원회, 뭐예요? 위원회, 뭐 할 수 있다는 게, 청구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거 회부하는 날짜가 똑같아요. 도드림표예요. 도드림표니까, 일단, 뭐부터 이해해 두시고, 사람을 거쳐서, 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만약에 뭐예요? 재심사를 국토교통부장한테 청구할 수 있다. 그러면 틀려요. 항상 청구할 수 있는 것은,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위원회 하는 거예요. 사람을 거쳐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30페이지에, 130페이지에, 거기, 자, 뭘 보시냐면, 이 동그라미, 해부 날짜, 30일 동그라미 치고, 해부. 그 다음에, 거기, 3번에 뭐예요? 자, 심의계 나오죠? 60일 동그라미 치고, 부득이한 게, 한 번, 30일, 한 번 연장하는 거, 동그라미 치고, 어, 그 다음에, 여기 4번에, 심의계 를 마치면, 시 도회사한테 송부해 주고, 그 다음에, 5번에 통지 날짜는 있죠? 매일 7일 통지해주면, 그 다음에, 131페이지에, 6번, 재심사 청구 있죠? 그래서, 기역, 지적, 국토교통부 장안을 거친다, 출시세, 국토교통부 장안을 거쳐서, 거기 출시세요, 중앙지조기원회의, 재심사를 뭐 할 수 있다고, 청구할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렇게 정리해 두시고, 작년에 안 나왔기 때문에, 올해, 뭐예요, 올해, 자, 올해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많으니까, 한번 봐 두셔야 돼요, 그래서, 날짜는 뭐예요, 3, 6 아니면, 이렇게 3, 6 아니면, 3, 6 아니면, 뭐예요, 아니면, 3, 7 박스 있죠? 3, 7 박스 구한다, 구한다, 3, 6, 30일, 6, 60일, 12개월, 안 되면, 뭐야, 한번 연장 30일, 자, 3, 7, 7, 통지 7일, 자, 90일, 구한다, 이런 식으로 기억합니다, 자, 132페이지, 거기, 자, 틀린 거, 문제 나오죠? 틀린 문제 나오면, 자, 거기, 그, 4번이 왜 틀렸어요? 90일 이내에 심의계하는 게 아니라, 어? 심의계는 뭐예요, 심의계는 며칠이라고, 60일이에요, 그러니까 날짜, 일단 날짜부터 먼저 기억하세요, 날짜부터, 날짜부터 꼭 먼저 암기하시고, 날짜가 암기가 되면, 그 다음에, 요, 요거, 어? 날짜가 암기가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항상 청구할 수 있다, 청구는 누구한테 하는 거라고, 위원회 하는 거 있죠? 어, 그걸 기억합니다, 여러분, 자, 이게 지적에 대해서, 좀, 됐습니다, 지료 끝내고, 이제 등기법을 보겠습니다,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